정토종 정토종을 해도요 일주 5살은 대야 연불에서 연불로 견성해야 돼요 연불로 견성해야 정토가실 때 9레벨이 갈려요 구품 물론 저는 정토를 신앙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9레벨이 갈리는데 상, 중, 하죠 상지, 상 상지중, 상지하잖아요 상지상은 여러분 가면 바로 무생법인을 깨달으면서 정토종 하는 분들은 무생법인이 원래 팔찌가 없는 거거든요 가면 바로 팔찌된다고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허황된 생각입니다 저 무생법인은 가면 일주 5살을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상계와 뭐가 다르냐 우리 여기서는 계속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공부를 못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무량수명을 부여받아요 무량수 불이 다스리는 극락이니까 한 생에 부처까지 가는 거예요 한 생이 겁나 길죠 빨리 부처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한 생에 부처가 된다는 거지 거기서 여기서 걸리는 시간만큼은 걸려요 다만 거기서는 시간 여기랑 다르니까 체감 시간이 더 적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 생에 간다 역경을 다 없애버렸다 제가 볼 땐 역경을 없애면 공부가 더 안 되는데 아무튼 그냥 일반인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니까 원하는 것에 맞춰주는 거죠 방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바로 상지상 못 가시면 힘들어집니다 상품으로 그러니까 연꽃이요 그 연못이 있어요 거기 연꽃이 핍니다 연꽃 안에 여러분이 이제 딱 앉아서 연꽃이 피면서 불보살들이 와서 쏴줘요 뭔가 영적으로 기독교식으로 세례를 해주는 것처럼 막 쏴주면 내가 바로바로 이제 영성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스토리인데 하지하로 거기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연꽃 안에서만 12대급을 대기해야 돼요 12대급이면요 거기서 12대급이면 극락의 1소급이 여기 무량급입니다 아승기급이에요 1소급의 소급이 대급이면 제가 알기로 일단 80급으로 알고 있어요 80급 곱하기 12이면 아무튼 여기 시간으로는 아무튼 뭐 말할 수 없는 시간 여기 시간은 애초에 말할 수 없고 거기에서도 소급으로 얘기하면 작은급으로 얘기하면 한 900급 이상 거기서 기다리고 연꽃에서 대기만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여기서 연불을 해가지고 견성 거의 이제 견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불산매를 얻는다는 게 그게 견성이에요 견성이란 말을 안 쓰는 거죠 거기는 연불산매를 하면 부처를 본다고 하는 거죠 아미타불을 직접 보는 경지까지 가요 아무튼 상상을 해서 부처님 시각화 수련을 해서 보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연불만 해도 부처님을 만나요 아무튼 마음에서 그러니까 연불이죠 부처를 염하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연불산매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일주보살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몰입 4단계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경지 연불이 흐르는 경지 가요 저희 학당에서 말하는 일주보살이 경지 그 정도 하신 분들이 가면 상지상으로 가요 가면 부처님 손가락 튕기는 새에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자유자재를 공부하고 하지 하는 보통 지옥 갈 사람들이 연불을 해서 간 경우에요 그러니까 죄가 체업이 엄청 많은데 연불을 하면 그래도 극락은 보내줄게 그래서 보내주긴 하지만 거기서 12대급을 정화의 시간을 갖는 거죠 연꽃 안에서 그리고 이제 꽃이 피면 바로 거기 거기 무생법인도 바로 못 얻습니다 일주보살 여기서 일주보살 꼭 일주보살까지 아니더라도 그 근처까지 가신 분들은 가면 도와주니까 아미타불이 거기서 제대로 일주 만들어서 공부시킨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분들은 실제로 여기서 한 일주 정도 돼도 거기 가면 거기서 제대로 일주인가 해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고 거의 지옥 가야 될 양반 5억 제 10억을 지은 분들인데 하지 하는 그 정도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악업을 그 80억 겁의 악업을 아미타불 이름으로 정화하고 극락은 가는데 대신에 가서 12대급을 여기서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어요 원효스님 글로 12대급 닦고 닦고도 거기서 또 이제 무생법이 나오는 데까지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서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생겨요 상지 상하고 하지 하는 말을 못합니다 이게 이제 원효스님 실제로 원효스님 저작이라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의심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원효스님 거로 알고 그냥 말씀 드린 거예요 아무튼 연꽃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진짜 지옥 가야 될 분이 나무 아미타불 한 열 번만 해도 하지 한은 가요 보내준대요 열 번만 진심으로 외면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부처랑 통하면 데리고 가긴 간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미타불 이런 분들은 밤낮으로 아미타불을 자꾸 위험해서 그 아미타불 열 번만 해도 간다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가 가지고 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저희 학단 공부 하시면서 몰라를 잘 하시면 염부를 하더라도 몰라를 잘 하셔야지 그런데 일체를 몰라를 하고 나무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맡기고 한 번 해면요 한 번 할 때 왕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한 번만 해도 아미타불 그 흥락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진짜 악인이라 하더라도 한 번만 해도 간다 가 있어요 제일 쏜 게 정토신앙에서 제일 쏜 게 한 번만 해라 진짜 그 한 번이라도 왜 그 이치가 있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정토신앙만이 아니라 제가 정토신앙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서로 각자 믿는 건 다른데요 믿는 건 다른데 결국은 우리 안에 부처 자리가 있고 우리 애구가 있죠 애구가 이제 마음이라고 치면 이 마음이 부처를 향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염을 하죠 염 그게 이제 엄불입니다 염이란 말은 이제 기억이라는 뜻이죠 마음을 챙긴다는 뜻이고 부처의 마음을 챙긴다 염불 그래서 염불 염불 자꾸 불을 염하다 불이랑 통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염불이 이게 겸불이 됩니다 겸불 겸불하면 왕생하는 거예요 원인 원인이 이래 공부의 순서가 염불 해가지고 구생 왕생을 구해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부처를 만나면 아미타불을 직접 만나면 왕생을 하는 겁니다 겸불 왕생 이해되시죠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일념으로 아미타불한테 집중하는 건데 결국은 이 아미타불은 결국은 근원적으로는 자성미타입니다 우리 본성 안에 이미 내려와 계세요 그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니 그래서 자꾸 염불을 하셔서 염불이 극에 이르면 내가 아미타고 아미타가 나인 경지까지 가요 기독교랑 똑같습니다 염불선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중생 안에 아미타불 있고 아미타불 안에 중생이 있다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딱 되는 순간 부처를 본게 되고 그럼 왕생이 결정나는데 사실 여러분이 한 번만 정확히 외셔도 나마아미타불을 하면서 한 번만 정확히 외해도 부처랑 통합니다 여러분 불성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불성이 드러나시려면 이거를 화두선 하는 분들은 이걸 겸불 왕생을 똑같은 말을 뭐라고 하나요 견성 성불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왕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성불을 바라니까 이쪽은 왕생 그럼 견성과 견불이 다를까요? 자성미타인데 자성이 사실은 아미타불인데 그래서 화두하는 분이 화두를 붙잡고 자기 본성을 1초만 봐도 본성을 본 거죠 1초 보는 그 순간만큼은 그 순간 그 순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아미타불을 통해서 아미타불을 내 안에서 영접하면 그 순간만큼은 이미 왕생이에요 심지어 정토하는 신앙하는 분들은요 그 신앙자가 아니라 단순히 그 중국의 정토정의 고승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마아미타불 딱 하는 순간 통한 순간 금락의 영꽃에는 영꽃에 내 이름이 새겨진다 라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에서 생명책에 이름 새겨진다 똑같은 소리 너무 똑같아요 둘이 스토리가 조금씩 맛은 달라요 그런데 다른 중에 다 통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기에 이정되어 있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미타불이 모든 중생을 다 구원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안 그러면 성불 안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성불하는 순간 뭐도 예정돼 있는 거죠 우리가 왕생하는 것도 예정돼 있는 거죠 이 스토리를 정확히 얘기해요 중국과 일본 일본의 정토정의 대가들은요 고승들은 정확히 그 얘기를 합니다 일념이 왕생이다 한 생각에 우린 이미 왕생했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선과 통해 버립니다 한 찰나에 한 생각에 이미 염불 부처를 정확히 이 염하는 순간 견불이 돼서 왕생이 되고 염불만 정확히 해도 화두선사들도 염불하잖아요 그대로 본성과 통하면 성불이 돼 버립니다 화두선사들은 염불을 하더라도 성불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정토 행자들은 왕생하려고 하는 거죠 뒤에 스토리는 다른데요 왕생이니 성불이니 그것도 사실 들어가 보면 또 통하죠 성불이 극락이고 극락이 성불이다 하는 관점에서 또 통해 버립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극락에 진짜 태어나서 연꽃에 태어나고 이런 스토리에선 달라지는데 그 핵심 의미에서는요 딱 통해요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가는 방법도 재밌는게 염불선은 나중에 제가 그 염불선에 대해서 잘 정리된 책들이 있으면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핵심만 한 번 말씀드릴께요 염불선 이게 너무 이제 우리 스윙 전반적 얘기랑 잘 만나요 염불선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쓰는 거거든요 마음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수행을 어떻게 할까요 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염불선은 이 세 가지입니다 믿고 소망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이게 기독교 뭐랑 비슷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죠 믿음 소망 결국 이 실천에 육바라밀도 있어요 근데 육바라밀은요 보조적이에요 염불선 하는 분들은 정토 가겠다는 분들은 육바라밀 잘해서 정토 갈 생각 안 해요 왜 육바라밀 잘하면 내가 여기서 부처되지 뭐하러 정토를 말해요 애초에 발상이 이렇습니다 내가 안 되니까 어리석으면 안고 정토 가자는 게 목표예요 지혜로우면 여기서 부처 하죠 왕생을 왜 합니까 굳이 아미타불 아미타불 타력신앙이잖아요 아미타신앙은 정토신앙은 타력신앙이죠 아미타불이 모든 걸 해주세요 그쵸 내가 해야 될 거 믿음 소망 실천만 해주면 내가 내가 해야 될 정도만 하면 나머지 아미타불이 다 해주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화두선이라고 다를까요 대행스님 얘기 제가 가끔 드리죠 그럼 그 화두선 아니라 이제 선불교 큰 개념으로 선불교라고 다를까요 주인공이 다 해주는 거예요 주인공하고 우리는 몰라 하고 맡기면 돼요 여러분 몰라 하고 맡긴다는 게 정말 무책임하지 않나요 주인공이 다 해줄 거라고 주인공이 내 안에서 평안도 주고 나를 육바라밀로 끌고 가요 거들어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망쳐요 결국 다 똑같다고요 들어가 보면 선이나 정토신앙이나 똑같다고요 다만 말을 들으면 정말 둘이 다른 것 같아요 정토신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타력이다 오로지 네가 자력으로 힘쓰는 거는 아미타불에 대한 모독이다 이게 기독교랑 되게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가 선해지려고 따로 노력하는 건 그건 신성모독이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분까지 봤어요 교수님 예수님을 안 믿은 거라는 거죠 따로 내가 더 선해져야지 그럴 필요 없다는 믿고 가면 하느님이 내 안에서 알아서 역사를 해주시는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치가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거는 문제가 있죠 애고가 적극적으로 거들어야 돼요 이건 제가 늘리기하는 지금 태양빛이 밖에 태양이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밝혀주는 건 우리 노력이 아니죠 블라인드는 치울 수 있고 커텐도 우리가 치워 줘야 되죠 유리창이 들어오면 닦아 줘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태양빛이 들어오죠 여기가 화난 거는 내가 어떻게 한 건 아닌데 태양의 힘인데 태양빛이 이 방 안에 잘 들어오게 하는 건요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도 다 노력이잖아요 내가 믿어야 하느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안 그러면 믿음도 안 해야죠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면 우리 믿지도 말아야죠 하느님 요즘 왜 저를 버리시나요 왜 제가 좀 안 믿었다고 이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논리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요 협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협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이 너를 인도할 건데 협조하라 그러니까 지금 정토신앙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라는 거죠 이런 협조를 해야 된다 결국 이게 자력과 타력이라고 하지만요 들어가 보면요 사실 또 통해요 선불교라고 자력이라고 정토신앙에서 선불교를 자력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이런 선불교만이 아니라 이런 십지체계 교학체계를 다 자력 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토신앙 책을 보면 완전히 겁져요 거기는 만겁 만겁을 닦아서 일주모살 겨우가고 무량겁을 닦아서 성불하는데 육바라미를 닦아가지고 겁나 괴로운 길이야 그리고 거기는 성자들이나 갈 수 있지 일반인은 그 길을 못 가 단정해 버려 못 간다고 이런 부분은 정토신앙의 못된 부분입니다 이거랑 그게 사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는 아미타불이 도와서 즐겁게 웃으면서 이 길을 아주 짧게 한 생에 걸어 근데 실제 까고 보면요 어차피 거기 가서도 여러분이 거기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미타불이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아미타불이 인도해 주지 않나요 여러분 안에서 불성이 인도 안 해주면요 육바라미를 못 닦아요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한 얘기인데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포장하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연불선의 극치에 잃은 분들은요 자력 타력 구분 안 합니다 자력 타력을 쪼개는 것 자체가 일본의 연불선이 강하잖아요 일본의 고승 얘기에요 자력 타력 나누는 거는 초짜들이나 하는 짓이다 들어가 보면 하나라는 거죠 자력 타력을 말할 새도 없이 우리는 매 순간 일념일을 아미타불한테 나란 일념일념을 아미타불한테 맡기고 갈 뿐이다 그러면요 선불교나 보살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대승불교는 일념일념을 내 안에 있는 주인공 불성한테 맡기고 가요 그럼 이게 자력인가요 타력인가요 그래서 혼란이 옵니다 말하면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이 심원행으로 닦고 연불선의 핵심요법은 일심불란입니다 한마음이 조금도 어지러워지지 않으면 바로 상상품이에요 일심불란이라고 바로 상상품은 아니고 일심불란을 얻으면 그 다음에 뭘 얻냐면 일심불란을 얻은 다음에 연불산매를 얻어요 어떤 데는 일심불란만 얻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심불란이 안착된 게 연불산매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심불란만 얻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나눌 때는 그 정토종의 고승들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마음이 일심불란을 이뤘다는 건 뭐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나각성 한 거예요 연불하다가 부처님이랑 통한 거예요 나무함이 탑을 하는 순간 시공을 초월하고 정신이 하나로 모여서 공적영지라는 말까지 써요 정서종 고승들도 정신이 공적영지 상태로 들어간다 시공을 초월해서 깨어있는 거죠 일심불란 그게 안착이 되면 늘 흐르면 연불산매로 그려요 그게 하루고 이틀이고 흐르면 이렇게 되면 일주보살이죠 학당에서 말한 정확한 일주보살 그러면서 일체를 나무함이 탑을의 화신으로 봐버려요 벚꽁사상까지 깨쳐요 여기가 이미 내 몸이 이미 극락이라는 걸 알아요 난 이미 왕생했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래서 일심불란에 연불산매를 얻은 분은요 본인이 사실은 내가 극락에 왕생할 사람이다 이미 했다는 거죠 이미 했는데 또 왕생할 거다를 확실히 알고요 요경지가 안 되면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확신 없이 계속하는 경지는요 근데 확신 없이 계속해도 극락에 보내주긴 한다는 거예요 정토신앙은 보내주긴 하는데 레벨이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 하하는 진짜 지옥걸지에 지운 사람 그럼 대충 하품에서 놀아요 중품까지도 벌써 못 간다고요 관무량수경 가지고 보면 그것도 조금씩 입장이 다릅니다만 무량수경이랑 관무량수경이 상중화 나누는 기준이 좀 달라요 상품은 대승 닦은 사람 중품은 소승 수련 한 사람 하품은 일반이죠 요런 식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마저도 아미타불 하면 보내주긴 한다는 거예요 왜 아미타불은 전지전능 하니까요 아미타불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이 단순히 전지전능한 전지전능한 분위기만 하다며 모든 부처님이 다 전지전능인데 왜 아미타불한테 빌어야 될까요 아미타불만이 왜 아미타불을요 대승에서 부처님 중에 부처님이라고 하냐면요 다른 부처님이 안 한 일을 하신 거예요 범부 중생마저도 극락으로 끌고 가겠다는 원을 세우신 분이 아미타불인 거예요 다른 부처님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부처님의 정토는요 여러분 팔찌 가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미타불만 지옥 갈 사람도 내 이름 부르면 데리고 가겠다 이런 원래 원에는 오역제 지은 사람은 빼고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관무량수경 무량수경까지 가니까 확장돼 버려요 사람들의 요문이 섭섭하게 오역제는 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논리를 만들어요 뒤에 그 오역제는 참회 안 한 오역제고 참회를 한 오역제는 데리고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오역제까지 다 집어넣어요 오역제면 아주 불교에서는 아주 살인자 수준이죠 그런데도 집어넣어줘요 80억 겁의 악업을 한 방에 지어준 데잖아요 아미타불 이름이 논리가 그럴싸해요 들어보면 여러분 말립니다 80억 겁의 악업도 아무리 천년 묵은 어둠도 우리가 불 켜면 사라지지 예 80억 겁의 악업도 아미타불 전지전능한 거 알지 예 그 이름만 들러도 전지전능한 힘이 작용할 거 알지 예 그럼 80억 겁의 악업이 아미타불 이름이 이기겠냐 그러면 또 그럴싸하거든요 왠지 이쪽이 이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봐 그럼 갈 수 있어 원여도 이런 논리를 구사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또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치는 있어요 그럴 이치는 진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왜서 나쁠 게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도 나무아미타불 한번 외실 때마다 내 몸이 아미타불의 몸이고 내가 이미 극락에 와 있다는 느낌으로 나무아미타불 죽은 지는요 그때 가서 극락 가시면 좋은 거고 차치하고 전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아미타 신앙이니 화두선이니 뭘 해야 될지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극락왕성을 빌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빌고 극락왕성을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아미타불이 결국 내 안에 내 안에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또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불성이 내 참나가 사실은 아미타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토 신앙은 둘러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성 못 믿으세요? 여기 학당에 오시면 금방 몰라 몰라 하다 보면 내 안에 참나 느끼시잖아요 그 자리가 아미타불이다 생각하고요 아미타불과 하나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요 그리스도랑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자꾸 여러분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 갖고 해야 여러분 성부 성자를 다 이해하게 되지 성령 무시하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 안에 있는 불성과 하나가 되시면 아미타불과 이미 하나가 된 거니까 내 안에 있는 불성 믿으시고 극락에 나 극락에 가겠다 원하시고 소망하시고 이게 기독교랑 똑같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영생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근데 여기서는 육바람일에 해당되겠지만 연불, 연불하는 정토종은 연불만 하자 일단 연불만 하자는 거예요 육바람일 다 하고 그럴 새가 없다 시간이 없다 우리에게는 연불만 하자 연불이 제일 중요하다 자, 믿음, 소망, 연불입니다 정토종은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연불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연불이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파가 있어요 연불을 더 중시하는 파가 있고 믿음을 더 중시하는 파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정토종, 진종, 시종 막 쪼개져 있어요 그 파마다 맛이 달라요 어느 파는 연불을 더 중시하고요 어느 파는 믿음을 더 중시해요 연불은 거들 뿐 이미 아미타불을 믿는다면 너는 이미 왕생이다 이거죠 그럼 연불 안 해도 되나요 너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맙지 않냐 연불해라 이거예요 감사하지 않냐 계속 연불해라 이런 파도 있어요 이미 믿음으로 나는 왕생하는데 계속 연불을 해주는 건 고마워서 하는 거다는 논리도 있어요 일본에는 나무아미타불 또 그런 거 아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믿음과 그런 행위 둘이 아니다 나무아미타불 할 때 모든 걸 믿고 맡기고 그게 그대로 우리를 부처로 인도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는 왕생한다 일념의 왕생이고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의 또 논리가 이렇게 되죠 한생각의 왕생이라면 계속 웰 필요가 있나요 그런 말 가능하죠 그것도 또 믿음이 없는 자죠 한생각의 왕생하니까 한생각 한생각마다 계속 왕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날까지 매 순간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논리가 좋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 정신을 깨어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같으면 계속 몰라 하셔야 되죠 수시로 지금도 몰라 하세요 몰라 안 하시는 만큼 여러분 그 시간동안 망상 부리고 있어요 뭐 엄청 좋은 생각 하고 계신 거 아니라고요 몰라로 자꾸 정화하면서 해야 될 생각을 꼭 하되 잡념은 몰라로 물리치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만나시는 게 믿음 소망 연불이랑 다를 게 뭡니까 결국에 그리고 여기 행에 육바라밀도 원래 들어있는 거니까 육바라밀까지 해버리면 믿음 소망 사랑이랑 똑같아져요 기독교식으로도요 믿음과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우리를 황금률과 양심의 실천으로 인도합니다 사랑에는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도 사랑이고 지상에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것도 사랑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불 연불선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소망 실천인데 저 실천에 연불을 넣어서 한다는 거죠 일단은 극락왕생이 목표니까 근데 결국 극락왕생 한 뒤에도 성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불하려면 육바람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극락왕생을 목표로 잡다 보니까 믿음 소망 연불에 초점을 두는 것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성불하려면 결국 우리가 육바람일까지 다 해야죠 아무튼 믿음 믿음과 소망 연불 근데 재미있는 게 화두선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견성성불을 추구하는 화두선은 여기도 이제 3가지 3가지 공부의 핵심인데요 믿음 소망에 해당되는 게 분심 실천에 해당되는 게 의심 신분의 이것이 세 조건입니다 화두선 성공에 화두선 결국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믿어야 되고 분심 분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한다는 거랑 통하는 게 있죠 자꾸 원해야 되듯이 이쪽도 자꾸 분발해야 돼요 화두를 그리고 여기는 연불할 때 이쪽은 화두를 의심하라는 거 결국 똑같지 않나요? 화두에 대한 집중 이쪽은 아미타불에 대한 집중 실천에서만 서로 달라지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신분의의를 닦아서 견성하면 그대로 보세요 화두선이나 선불개선 견성하면 그대로 성불입니다 견성하면 이미 부처로 봐요 육바라미를 강조 안 하잖아요 제가 비판하잖아요 육바라미를 얘기를 안 한다고 견성하면 그대로 부처로 보니까 확철되어 하면 내가 부처다 하고 육바라미를 안 닦아서 제가 걱정하죠 그거랑 되게 통하는 게 있잖아요 견성하면 바로 부처다 해버리면 육바라미를 중시하지는 않고 견성 자체를 중시하게 되고 화두만 중시하게 되는 단점은 있지만 일단 내 안에 있는 참나랑 하나로 통하는 것이 이미 부처다 라는 어떤 또 그 이치는 있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보조진울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분은 화두선 하는 분이 아닌데도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만나기만 해도 이미 부처요 불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1주 5살 정도가 되면 이미 부처다 하지만 이미 부처인데 아직 부처가 아니다 이미 부처이면서 계속 부처가 돼간다 결국 12지까지 가야 최종적으로 부처가 된다 이걸 다 수용하는 게요 제일 넓은 이론이 보조스님 이론이 제일 폭이 넓습니다 다 수용해요 부처를 1초라도 만나면 부처다 부처다 부처와 함께 살아가는 일주보살도 부처다 12지 가면 원만한 부처다 중생을 부처로 인도하는데 이렇게 넓은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스님의 그런 설명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설명으로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아까 그 구품도 다 이해가 돼요 나무아미타를 한번이라도 해서 찐하게 잠깐이라도 아미타불과 1초라도 통하면 이미 극락할 수 있다 이 말도 말 맞죠 보조스님 이론에는 1초만 우리가 불성 만나도 부처입니다 왜냐 그 불성이 12지 부처님 불성이랑 똑같거든요 자 보조스님 이론대로 아예 일주보살이 돼서 불성에 들어앉아 있으면 일주 육바람이라 아주 잘한다건 못해도 이미 부처다 왜? 12지 부처 돼도 그 불성이지 다른 불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게 극락에서는 상상풍 갈 사람들이죠 상상풍으로 태어날 수 있다 왕생 똑같이 왕생을 하는데 왕생의 질이 다르지 왕생은 똑같이 한다 거기 가서 결국 또 12지 부처 돼야 돼요 결국 이 보조스님의 이 넓은 문 안에 화두선이나 연불선도 다 들어와서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자 종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연불을 자꾸 하세요 나무아미타불도 연불이고 몰라도 연불입니다 화두도 연불이에요 이건 뭔가 하는 것도 나를 불성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불성을 염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왕생을 바라실지 안 바라실지는 여러분의 몫이고요 왕생을 소원하셔도 되고 성불을 소원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부처 되는 걸 소원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 이 늘 그 믿음과 성불이나 왕생의 소원을 품고 계속해서 일념 집중을 해 주시면 일심불란 화두선은 일심불란이란 말 대신에 뭔 말을 좋아하죠 고요할 적자 써서요 적적 깨어있을 성자 써서 성성 그럽니다 적적성성 적적성성 화두선 일심불란 연불선 근데 이전에 경호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제자들한테 적적성성은 자력이고 일심불란은 타력이냐 어떠세요 마음을 고요하되 깨어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 이게 극도로 깨어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내 자력이요 자력이라고 그러죠 화두선은 자력이고 연불선은 타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일심불란은 타력이냐 이거죠 그럴까요 똑같아요 그래도 여긴 아미타불이 도와주니까 타력이죠 여기도 불성이 도와줘야 하지 에고가 뭔 재주로 생으로 부처가 됩니까 그건 진짜 기하장 기하장 갈아서 거울 만들겠다는 소리죠 똑같은 소리입니다 실제로 내 부처가 도와주니까 자력이고 남의 부처가 도와주니까 타력이다 남의 부처도 아미타불도 불성으로 하는 거지 그 불성이 니 불성 내 불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불성 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들어가 보면 겉모양은 다를지 몰라도요 차이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로 통한다 기독교를 여기다 넣어도 똑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기 그리고 항상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성령의 영의 기도를 통해서 영의 기도라는 건 일체의 혼과 육의 작용을 내려놓고 내 영혼의 가장 순수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향심 기도나 이런 게 영의 기도죠 관상 기도 성령을 만나면요 이미 이미 그 순간 영생했다 이미 그때 예정됐다 이미 천국이 결정됐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순간 천국이니까 내가 그 뒤에 또 잘못하면 망치지 않겠나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서 거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순간순간 우리는 천국에 삽니다 성령과 하나로 통하는 순간 이미 천국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천국인데 계속해서 또 천국으로 더 다가가고 있다 이 말이 다 맞아요 무슨 된 말 같지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몰라 1초만 몰라 하셔도 이미 여러분은 극락이고 천국이고 성불입니다 그 순간은 여러분 부처예요 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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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로 살아가라 찰라 찰라 왕생하라 찰라 찰라 천국에서 살아가라 이게 다를까요 이 이치를 알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 이걸 쓰세요 그러면 불교니 기독교니 이게 다 내 안에서 하나가 돼요 왕생이니 뭐니 가지고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 일심불란해서 연불산매 얻으신 경지까지 가신 뒤에 예 원은 하셔야죠 돌아가시기 전에 왕생 원하시면요 일주보살들은 그냥 그대로 상상품으로 왕생합니다 남는 장사 아닌가요? 평생 아미탑을 원해도요 일심불란에 연불산매 못 얻으면요 상상으로 못 가요 하중 하하로 가지 대기만 엄청난 거부를 연꽃 안에서 대기해야 돼요 우울하죠 아미탑을 못 빼요 가봤자 가도 상상으로 가야 상지상으로 가야 그 자리에서 아미탑을 만나서 바로 인가받고 갑니다 결국은 닦은 게 다 가서 쓰여요 그래서 중국의 아미 정토정 고승들은 이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믿음과 원만 있으면 극락은 결정된다 아미탑을에 대한 믿음과 극락에 대한 소원만 있으면 극락행은 결정된다 그런데 연불의 일심불란 정도에 따라서 상지상부터 하지하가 나뉜다 결국 연불 잘하면 상지상된다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정확히 얘기해요 중국의 정토정 고승들 믿고 원하면 아미탑을은 믿고 원하는 사람은 다 데려가는 분이다 부처님 중에 아미탑을이 최고 부처님이다 이런 말씀을 혹시 들으면요 왜 석가무니보다 아미탑을 높이지 극락을 열어줬기 때문에 극락을 열어줬 그 분의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미타 신앙이 어떻게 불교 안에서 생겨나는지 모르지만요 되게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그래서 기독교 영향으로까지 제가 얘기한 게요 꼭 기독교만의 영향은 아닐 겁니다만 외부 정교의 영향이라고 지금 다들 불교를 보는 이유가 불교 안에서 되게 황당한 그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석가무니 입장하고 너무 다르고요 제일 더 황당한 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자라면요 이런 극락 신앙을 만들 때 주인공을 석가무니로 만들겠죠 아무래도 아미타불이라는 타방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쪽 사바세계 소속은 석가무니 소속이라는 게 초기 불교일의 기본 이론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부처님이 아닌 여기서 뭐 엄청난 거리로 저기 석쪽으로 가야 있는 불국토의 부처님한테요 우리가 빌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종교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해도 너무 저 의도가 안 보이는 왜 아니 인간이 욕심으로 만들더라도 석가무니한테 갖다 붙여야 맞지 이게 되게 황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그게 외부 종교의 영향이라 그렇게 됐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있겠지만 이 아미타불의 존재에 대한 아주 무시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뭐냐면 석가무니 불을 최고의 신격화한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왜냐 다른 대승굴 경전에서 석가무니보다 비로자나 불이니 무슨 불이니 다 다른 불을 등장시키니까 법화경이요 아주 세기를 박는 경을 만들어 낸 거예요 법화경 저자들이 석가무니 불이 사실은 궁극의 부처님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 법화경에서마저 뒤에 가면요 아미타 극락이 있는데 거기 가면 죽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황당하죠 가장 석가무니 불을 강조하는 법화경마저 아미타 신앙으로 결론을 내요 그래서 결국 천태정도 천태정도 가면 아미타불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을 제일 중시하는 천태정도 극락왕생을 염원하고 자 이 이 이 주문이 기가 막힌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원요 이래로 이렇게 해오고 있다고 전해오는데요 천태정도 결국 여기서 안 벗어나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근데 석가무니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강조하는 법화경 자체가 그래요 석가무니를 강조하다 뒤에 가면 결국 현세적인 구복은 관세음보살한테 받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일이 잘 되길 바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좀 안 맞아요 나무아미타불은 극락왕생을 비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뭔가 일을 도움을 받고 싶은데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왕생하겠다는 거잖아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게 되니까 안 맞죠 사실은 뭐 통영에서 쓸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달라요 극락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고 아미타불 옆에 같이 있다가 극락에 있다가 우주에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32응신 33응신을 화신이랑 똑같은 개념인데요 나투면서 중생을 구제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뭔 일이든지 도와주는 분이에요 관세음은 이름부터가 우주를 관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다가 중생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둘을 같이 외면 다 커버가 되죠 나무아미타불 내세를 위해서는 나무아미타불 현세를 위해서는 관세음보살 저 극락왕생을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현실도 도와주세요 현실에서 기복은 관세음보살한테 맡기는 그러니까 가보시면 나무아미타불을 외고 있는 분은 극락왕생을 원하시는 분이고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뭔가 큰 거 지금 바라고 계신 분이에요 관세음보살 지금 뭐 사업이고 뭔가 큰 거 있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법화경에는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관세음보살 품도 있고 그 극락정토가 따로 품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야광보살 품이 있는데 거기서 야광보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야광보살 품을 열심히 믿고 따르면 아미타불이 다수 있는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해 버려요 자 법화경이 이럽니다 화엄경 맨 끝에 가면요 선재동자가 보현보살한테 마지막 만나서 보현보살이 마지막 보현행원품이라고 유명하죠 보현보살의 그런 행과 원을 실천과 소망 행과 원을 쭉 얘기해 주다가요 결국 마지막에 극락왕생 빌립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결론이 극락왕생으로 끝나요 선재동자한테 극락왕생을 얘기해 주고 끝내요 어디든 가건 다 지금 결국 마지막에는 아미타불이 등장해서 극락왕생으로 끌고 가버려요 이게 사실은 방편이라고 봅니다만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극락왕생을 얘기 안해도 바로 견성에서 부처돼서 지금 여기서 자 화두선은 그러면 화두선이나 선불교닷은 분들은 지금 극락왕생 안하고 극락 안가고 성불하겠다는 건 뭔 말이죠? 그러면 이 성불이라는 건 지금 여기를 정토로 보겠다는 거예요 성불사상은 내가 부처니까 내가 부처가 있는 곳이 정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극락왕생은 아미타불의 정토에 가고 싶다는 거고요 기현성 성불은 여기가 정토다고 여기서 난 정토를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또 통해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루면서 하나로 통하고 있다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라 방편은 방편일 뿐 그러니까 나는 그 방편이 내 애고에는 딱 맞아 그러면 그 방편 쓰시면 돼요 나는 극락왕생을 믿어야 나는 사는 힘이 나 그러면 믿고 가시면 돼요 단 일심불란의 연불산매를 얻으셔서 이 땅에서 극락왕생을 확증 받으시기 바란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 왕생이 극락에 사시라는 거죠 극락왕생에서 지상에서 먼저 사시라는 거예요 기독교 분들은요 같은 논리라면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시고 계셔야 돼요 매 순간 성령을 만나서 만나면서 살면요 여기가 지옥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다면요 같은 얘기죠 매 순간 아미타불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매 순간 내 안에 있는 자성불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다 하나로 만납니다 우리 동학이나 우리 대중교 사상은 뭘까요 매 순간 하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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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양합니다만 하느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하느님 애국가의 하느님으로 돼 있지 않나요 하느님이 보호와서 우리 하느님입니다 우리 민족이 모시던 하느님 한문으로 원래 애국가 가사가 상제였죠 상제님이 보호와서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이번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신이 하느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느님과 함께라면 저승길도 갈만 하겠죠 하느님과 함께라는 게 왕생이니 정토니 성불이니 천국이니 이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신성과 함께 하겠다는 그래서 신성과 함께하는 법을 아신다면요 이런 부수적인 부분 가지고 열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나만 옳다고 다른 걸 비방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가 비방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지까지 그 방편이 나갔을 경우 방편이 아무리 좋아도 육바라밀 하지 마라 라고 가면 이거는 저는 독이라고 봐요 어차피 거기서 가서도 육바라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왕생 하셔도 왕생에만 초점을 둬 가지고 난 입학만 하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아미타불이 다 해줄 거니까 그런 발상이 너무 대승철학에서 볼 때 너무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발상 그래서 일심불란에 연물산배를 얻으신 분 입장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부처랑 통하신 분이라면요 육바라밀이 부처의 뜻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방하는 경지까지 가면 연물선을 좀 뭔가 잘못하셔서 극락하셔서도요 제가 볼 때는 극락 과정 못 따라갑니다 그런 마인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대충 복잡한 것 같지만 별 얘기 안 했습니다 견성 성불 견불 왕생 기독교 실험 볼까요? 성령이다 성령 성자 써서 견성 견성 왕 뭐 천국 왕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령 봐서 성령 만나고 천국 갑시다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듯이 성령 만나서 천국 갑시다 뭐 성령 아닌 성부 성자 성령을 지금 뭐 다 놓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근데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정확히 통하면 성령과 통하면 연불 부처랑 통하면 결국 이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연불 사상을요 깊이 연구한 고승들은요 불이 아미타불 내 안에 있는 불이 아미타불이고 염하는 내가 나 또한 사실은 부처다 부처가 부처를 만나는데 결국 부처가 부처를 만나면 그 자리를 하나로 통해 버리면 하나로 통해 버리면 이 자리가 구경각이다 바로 성불이다 결국 논리가 막 섞이기 시작해요 연불이 사실은 성불이다까지 논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나도 중생도 부처고 내 안에 있는 아미타불이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를 염하여 하나로 통해 버리면 그 자리가 구경각 아니냐 대행 스님이 우리 안에 한마음 주인공은 아버지고 우리 그 한마음을 찾는 우리 나는 애고는 자식이니 이게 부자가 하나로 만나서 부자상봉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연불선에서 연불이라는 거나 이쪽에서 견성하는 거나 사실 같은 겁니다 불을 염하면 바로 견성 여러분 몰라 하셔서 참나 각성하고 계시면 부처를 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견하고 계신 거고 사실은 그럼 그게 그대로 성불이고 왕생이라니까 이 맛도 아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 실제로 하실 때 몰라 해서 부처 만나는 것도요 이게 사실은 난 지금 극락을 체험하고 있는 거다 난 사실 부처를 체험하고 있는 거다 나는 천국을 체험하고 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찰나라 할지라도 찰나 찰나 그럼 또 또 또 또 매 순간 매 순간 깨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왜 걱정해요? 찰나 찰나 시공을 처월할 생각만 하셔야지 시공 처월한 입장에서 왜 1초 뒤에는 깨지지 않을까 이런 소리를 뭐 하러 하세요? 그 순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하셔야만 이 모든 수행이 올바른 궤도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파껏 수행을 하시건 죽은 뒤에는 이제 왕생하고 서로 헤어질지언정 살아서는 다 일주보살의 경지에 가셔야 옳다 늘 성령과 함께하는 경지 자 이 정도예요 결국 연불선도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일심불란까지 가는 데는요 어떤 선이 연불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는 연불이에요 내가 결국 자력이에요 타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생으로 내 힘으로 연불을 하고 있어요 아미타브라미타 하다가 이제 극치에 가면 연불 산매는 어떻게 하는 산매에서 뭐로 변할까요? 되는 산매로 변해요 아니 되는 연불로 그냥 연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기도도 그럽니다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가 돼야 된다 똑같은 카톨릭식으로 얘기하면 하는 기도가 묵상이고요 되는 기도가 관상이에요 관상에서는 힘이 빠져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관하고 있어요 재미있죠 볼견자 대신 관자 써도 카톨릭식으로 하면 관자 써도 돼요 성령을 관하고 있어요 관하고 있는 상태면 그대로 천국입니다 일상에서 이걸 체험하는 사람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왕생이니 성분이니 이건 다음 얘기고요 이미 깨워서 천국을 살아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인데 뭘 걱정합니까? 그 다음 얘기를 뭐하러 걱정합니까? 그 경지까지 살아서 가자는 거죠 일단 저는 살아서 그 경지를 우리 삶에서 구현해 내야 왕생이니 뭐니 논할 수 있지 않냐 이거요 그 경지에 가신 분들께 모여서 왕생이니 천국이니 얘기하면 다른 결론이 날 겁니다 일반인들과는 일단 그 경지에 가시자 그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일주보살의 경지 참나에 들어 안주 참나 안주 불성 안주 일주보살 아미타불 아미타불의 안주 왕생이 안주했다 정토신흥 성령이 안주했다 기독교신흥 일단 거기까진 가야만 답이 나와요 천국에 가도 일주보살이 가지 그 이하는 가도 재구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 허락해서 가더라도 거기서 보충수업 엄청 받아야 됩니다 일주까지 못 가 아니 영혼관리에서 내 안의 신성과 늘 노력하지 않아도 신성과 함께 살아가는 되는 연불 되는 기도 되는 화두를 든 사람과 해야만 있고 안하면 사라져 버리는 경지 사람은 천차예요 요게 거기 극락 가서 상하가 나뉘는 이유입니다 천지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천지차이 그 경지까지 꼭 우리도 우리도 하면 하는 몰라에서 되는 몰라로 바뀌셔야 돼요 그냥 몰라가 절로 흘러야 됩니다 참나를 만나면 내가 몰라하면 되고 안하면 사라지는 그거는 아직 내 힘으로 지금 생으로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부처님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일이 해결됩니다 자력 타력 그게 하나로 다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그 아미타 신앙은 석가모님을 모시기도 바빠야 할 분들이 왜 타방 부처님인 아미타불한테 그렇게 목을 내며 아미타불한테 가기를 원하는가 되게 신기한 현상으로써 연구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관련된 분들은 본인이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시거나 연구해 보실 주제고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화엄 신앙에서도 결국은요 화엄 신앙 뭐 천태종 신앙에서도 결국 법화 신앙에서도 극락왕생 천태 지자 선사 그런 분들은요 천태종의 아주 이론가잖아요 그분이 거의 교리를 만드십니다만 그분의 핵심 사상이 극락왕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겁니다 극락왕생이라는 것에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요 불경 중에 아미타불이 아무튼 등장하는 경전만 200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종파 모든 곳에 등장하세요 황당하죠 원래 석가모니가 불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의 현신으로 아미타불을 봅니다 화엄 신앙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비로자나불로 이제 보기 시작해요 밀교에서도 대일여래랑 동체로 봐요 아미타불 그러니까 서방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밀교에서는요 대일여래가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의 부처들이 있잖아요 서쪽이 아미타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중앙이라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그런데 역할을 서쪽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이런 논리가 왜 등장하냐 하면 아미타불을 되게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이건 팩트니까 팩트 체크를 해두시고 그거 참 신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구하시다 보면 좋은 또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 정토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 우리 수행과 연결되는 부분들 또 기독교나 불교가 이렇게 통하고 있다는 거 이런 얘기 좀 드렸어요 지금 바로 실전 팁으로 지금 몰라 하시건 나무아미타불 하시건 뭘 하셔도 좋은데 아버지를 하시건 수행법은 똑같습니다 아버지하고 여러분 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애를 쓰고 있는 한은 힘이 안 빠진 거예요 여러분 수영하러 가서 힘 안 빠지면 물에 가라앉죠 괜찮아 하고 내려놔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몰라 괜찮아 하고 힘 빼야 아버지 할 때 내 마음 안에서 천국이 펼쳐집니다 이미 견성이에요 힘 빼고 아버지한테 모든 걸 믿고 맡기면서 아버지 한마디는 이미 견성이에요 제가 이젠도 말씀드렸어요 선불교에서는요 힘 빼고 모든 걸 맡기면서 몰라 하면서 주인공 하면 이미 견성이에요 대행스님 따로 하도 하지 마라 그랬죠 그냥 주인공 하고 믿고 맡기면 그 자리가 이미 견성이다 학장에서는 그냥 대놓고 몰라 몰라 하고 나의 전제감에 집중하시면 그대로 견성입니다 찰라인데요 찰라 견성이에요 아무튼 아무튼 견성이에요 1초라도 그건 견성 나무아미타불도 똑같아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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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절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는 나무아미타불 탁 한순간 믿고 맡기고 내가 근심 걱정을 하면 안 돼요 극락왕생 안 되면 어쩌나 이러면 못 갑니다 극락왕생 각인가요 하 하지 하로 가요 연꽃뛰기 시비거 이거 기다리셔야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하고 탁 믿고 맡기고 내려놓으셔야 그 자리가 이미왕 극락입니다 화두하는 분도 똑같아요 제가 화두하는 분들한테도 조언하잖아요 이먹고 이먹고 하고 머리 터지게 고민하시고 계세요 막 목숨을 걸어라 이럽니다 스승들이 아니에요 전혀 이먹고 할 때 머리가 텅 비면서 이 화두하나의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여러분은 더 이상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냥 궁금해 할 뿐 고민은 하시면 안 돼요 이먹고 하고 생각이 쉬면 그 자리가 그대로 견성 그러니까 화두 한 번 잡을 때 견성해야 되고 나무아미타불 한 번 할 때 극락 가야 되고 아버지 할 때 이미 천국이랑 통해야 되고 몰라 할 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참나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수행이 한 걸음 한 걸음 쌓일 때 여러분 원하시는 그 성취를 맛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어떤 장르도 다 이제 소화해내죠 공통된 신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 자 일주보살에서 참나가 성성하다 죽기 전에 극락 갈까? 그러면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한 열 번만 해주셔도 그대로 극락 갑니다 일주보사리면 나무아미타불 한 열 아니 지옥중생도 가는데 열 번이면 가요 그러니까 믿고 원하기만 하면 가요 극락은 이론상 그러니까 일주보살 정도 튼튼하게 해놓고 살아서 여기가 정토인 줄 알고 사시다가 그래도 아미타불 정토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신다면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한 열 번 하시면 그쪽에서 여러분 바로 스카우트 해갑니다 상지상으로 스카우트 해갑니다 이런 얘기가 불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평생 정토신앙 해오는 분들한테 당신들은 하지 하가 되기 쉽습니다 이러고 우리는 견성했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이러면 열받으실 수 있지만 그건 경이나 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극락 가는 것도 이상한데 가는데 왜 그렇게 갑니까 따질 수가 있나요 데려가 주기만 해도 감사해야죠 다만 대우가 다릅니다 일주보살들은 대우가 다릅니다 심지어 원효스님은 일주보살은 극락을 굳이 갈려고 원하지 않을 것이다 까지 주장했어요 일주는 여기가 그대로 정토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지에요 일주가 학당에서 지금 1급이요 정사실력 그 정도 일단 갖춰놓으시면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아미탑을 정토를 가고 싶으면 극락왕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아닌가요? 일주보살만 해놓으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결국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지상 정토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요 그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14만 4천 안에 들을 사람들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듯이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기뻐하고 또 뭐 있죠? 기도하고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일주보살입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취하고 악을 하지 않는다 그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일주보살래요 이 정도면 그래서 영혼육을 흠없이 관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원하라 어떻게 기원해요? 나를 영혼육이 흠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시다 보면 그날이 왔을 때 들어갈 수 있다 깨끗이 보존하자는 거예요 영혼육을 그게 일주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 불문하고요 성령과 일단 성령이 소멸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늘 성성해야 됩니다 그게 불교에서는 확철 대우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는 연불산매 일행산매니 이런 여러 표현을 씁니다 일상에서 항상 아미타불과 함께하는 경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기도 하는 연불로는 그게 안 돼요 왜? 하다가 아무개야 하면 끊겨요 하다가 끊겨요 인간이 하는 건 끊기게 돼 있어요 하다가 아 배고프다 하면 끊겨요 되는 연불 되는 기도는 안 끊겨요 내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답을 얻으셔야 왕생이건 천국이건 어디건 그게 답이 나옵니다 확철 대우를 얻으시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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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